지금 바꿔보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한 택시기사님이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젊은 승객분을 태운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김요성 기자님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뭔가 담배를 피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한 승객이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행동을 벌인 건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뒤에 벌어집니다.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택시 한 대가 이렇게 멈춰 섰습니다. 택시기사가 담배를 피우는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권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돌연 택시기사와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승객은요. 택시기사를 힘으로 이렇게 넘어뜨리고는 급기야 자신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이렇게요. 택시기사가 막 말리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주먹을 막 뻗는가 하면 이젠 가속 배달을 부릉부릉 밟습니다. 이를 본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들이 앞뒤로도 막아보지만 승객은 앞뒤 차량을 연달에 이렇게 쿵쿵 들이받고는 그대로 택시를 몰아서 달아나버립니다. 운전석에 처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이요. 결국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은요. 일상에서 우리 주변 일상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택시기사분이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하신 건데 지난 17일 오후 9시 반경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공주 부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 승객이 20대 남성이거든요.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된다. 밖에서 나가셔서 피우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공주 정안휴게소에 정찰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나 싶더니 갑자기 택시기사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렇게 택시를 탈출해가지고 택시기사분이 매달리는데 아랑곳하자고 그냥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매달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막아서려고 했는데 차량 두 대를 부딪히면서 저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너무 이제 막 과속 난폭운전을 이어가니까 다른 시민들이 추격하기 시작했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40분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40분간의 추격전이라면 그것도 장소도 고속도로였단 말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추격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차량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 휴게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가 됐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광경을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뭘까요?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 검거의 한 기법이고 2016년부터 시행된 상황인데요. 가끔 고속도로에 경찰차 같은 차가 이렇게 지그재주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다 갔다면서 뒷차량을 못 관계합니다. 네네 본 적 있어요. 그럼 뒷차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뭐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범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1, 2, 4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 뒷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다 세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워진 차량 안쪽에 한쪽에 범인의 차량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검거를 하는 겁니다. 어쩐지 지금 저 영상에서도 앞에 차량이 많이 정차돼 있더군요. 그래서 혹여라도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 가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해서 멈추셔야 되고 그때 난 빨리 갈 거야 하고 경찰차 앞으로 치고 나오면 벌점에 그건 또 거기다가 또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한 10여 분간 통제해서 결국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런데 왜 택시룸 쳤냐 얘기를 안 한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술을 마신 상황이었나 생각했는데 술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20대 피의자는 전남 나주에서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피의자가 도망갈 때 앞뒤로 차량이 막았었잖아요. 이분들이 어쨌건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고 도주를 막으려고 했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표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20대래요. 잡고보니 20대인데 백성명 부사님 지금 저 범행이 결국 가볍지는 않잖아요. 운전자분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거에 대한 차량에 대한 절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일단 아까 택시기사분 폭행하고 택시기사분이 택시에 매달려 있는데 그냥 질주했죠. 떨어져서 당연히 다치셨을 거고 저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다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죠.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역장총구가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저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도 발 뻗고 잔다는 건 이 나라가 정의가 죽은 거니까 안 되겠죠. 반드시 법의 처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